세계 최대의 민간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 WWF에서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 불 끄기 운동을 진행해 지구가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마포구에서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달 청사 불빛 없는 날을 운영해 불 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12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구의 에너지 사용량은 계절에 상관없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행복한 불 끄기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더불어 오는 20일 에너지의 날과 통합해 행사를 개최합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정된 날로 올해로 1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마포구 종합청사 등 공공청사를 청사 불빛 없는 날로 운영해 오후 8시 30분부터 35분간 전등 끄기를 실천하고 전력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리기를 독려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 전망입니다.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에너지 절약 범국민적 실천 운동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